안녕하세요 작은서랍입니다. 작은서랍이 드디어 구독자 500명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구독해주시고 격려해주신 구독자 여러분께 제가 만들었던 소품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구독자에 하나여 댓글에 이벤트 신청이라고 적어주세요. 지난번 오르골 만들 때 신청하신 분도 모두 다 접수했습니다. 제가 보내드릴 소품은 1번 고양이 오르골 2번 뽀로로아 루피 3번 기해년 복돼지 4번 귀여운 빨간 여우 5번 크리스마스 트리 다육이 선인장입니다. 마감제를 발라서 더욱 예뻐졌고요. 이벤트 기간은 오늘부터 2월 13일 수요일까지고요. 14일 저녁 10시에 실시간 방송으로 추첨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응모를 기다릴게요.